KBPS 오늘의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을 위해 수지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 제1부지사와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 등도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유현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5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을 위해 수지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 제1부지사,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백 시장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 대응을 위해 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공직자 811명이 1만 5천여 개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있고, 직원 공원관리원 69명이 투입돼 도시공원 310곳을 울며 밤 10시 이후 취식 야외 음주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을 위해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을 방문해 용인시의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보고받고, 수지구 예방접종센터와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 상황 악화로 피로도가 누적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